오늘은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하다 3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다 사람이 다치는 2차 사고 적지 않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뒷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화물차도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방향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정오쯤. 11톤 트럭이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트럭과 SUV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차에서 내려 사고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서 있던 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25톤 대형 화물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은 크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1시간가량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1차 사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로 나오지 않았다면 2차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었던 상황. 지난 4월에도 중앙고속도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던 도로공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가 닫히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밖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서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키시고, 그 다음에 구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추돌 사고로 낸 트럭과 2차 사고 가해 차량인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